자 오늘 드디어 한국에서 드디어 한국에서 만났습니다. 저 뒤에 보이시는 분이 미국에 계시는 우리 창석이 형 재미동포 박프로님 태국에서 진짜 아주 화면에 책으로 담겼던 상민이 형 이프로님 자 그리고 야 이거 담기 힘들어 여기 김주영 프로님 골프장의 장동건이라고 말지 골프장의 장동건 이렇게 오늘 즐겁게 쉬세요 바운딩 하겠습니다. 제가 먼저 칠까요? 응 형이 먼저 쳐야 돼요. 센터 한번 볼게요 퍼스트 온 더 티 이예아 이예아 굿샷 어 칠까요? 어 긴장되나봐 티를 못 걷겠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뉴 코리아 여기가 몇 홀이에요? 에이틴 아 여기 그럼 무슨 코스 무슨 코스? 인 코스 아웃 코스? 나는 작년 군산에 치고 오늘 처음 친다 어 맞네 첫 라운딩 첫 라운딩 첫 라운딩 나 저쪽 보고 들어오쳤는데 아 아 으 엇 258 자 정말 이 조합이 진짜 2,30년 지기 조합인데 어릴 때부터 상민이 형 운동할 때부터 주영이 형 운동할 때 창석이 형 운동할 때 심지어 다 운동선수들이에요 농구, 골프, 승마, 스케이트 이 조합이 진짜 쉽지 않은 조합이에요 2.7 정도 된다 아직 젖어가지고 2.7 정도 된다 아니 형 내리망이잖아 좀 밀었다 2.7 정도 된다 이렇게 가깝게 붙이는 찬스가 별로 없을 텐데 형 상민이 형이 형 아바추어한테 붙지 못해 내가? 2.7 정도밖에 안 될 텐데 너가 볼도 2.7 아니야? 야 너 지금 누구 편들지 말고 솔직히 너 지금 컷다 하면서 잔모래 있어 젖었어 그러니까 근데 형 우리가 얘기하는 골프장마다 2.7, 2.8 이게 아침에 직접 재보는 사람들이 있고 다 속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침에 직접 대는 고장도 있더라고 저희 아침에 재요 그냥 얘가 이게 몇이라고 얘기해 놓고 18개 홀이 전부 다 똑같은 컨디션이 아니야 특정 한 홀에서 재보고 대충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거니까 저 7번 6번 가져갈게요 7번 6번 예 감사합니다 골프장 좋지? 아 너무 좋지 형 여기 골프장은 어려워 여기 골프장은 야 니코리아에서 잘 쳐본 적 없는 것 같아 시합들은 여기서는 무슨 시합? 여기서 뭐 매경, 한국어품 이런 거 있었어 길이가 다 나오나 없다 여기도 어 그럼 여기는 많이 언더파로 우승 못했었어 옛날에도 선수들이 응 두 번째 월 바로 파3 168,9m 골 보세요 잘 쳤다 이거 어 크다 서라 서라 크구나 이게 올라가면 붙였다 짧을까 봐 일단 힘 빠졌어 아 아 아 아 아 어차피 몸도 안풀리고 에이틴 도는 안에 몸이 풀릴지도 모르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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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그래 오른쪽 보고 들어오고 치는데 어 아 아 아 잠종구 하나 치고 갈게요 영점을 못 잡네 오빛말뚜 여기 있었는데 아우 잘했어 요즘에 대가리 까서 총알같이 나갈 수도 있어 감이 진짜 하나도 없어 아니 여기가 형 돌같아 돌같은데가 조금 잠겨서 나이스 퍼 아 2.7 내가 여기서 치다가 만약에 헷갈려 형 형 형 형 상민이 형 아 아 저기 끝에서 보는게 나이가 헷갈리면 홀컵 반대로 와서 홀컵 있는 쪽으로 쳐보면 아리까리 하면 아리까리 하면 아 음 머리를 딱 맞추려고 그러는데 아 아 형 다시 한 번만 뭐라고 내가 어제 했던 그저도 아니아니 커퍼도 굴리다 나왔으면 아 그냥 딱 잡았는데 그냥 생소한거잖아 어 어 잡은 적도 어 그러니까는 실수가 그냥 밑으로 빠진 실수가 너무 싫으니까 어 근데 작년에도 네 번밖에 안할 줄 알았어 라운딩 하하하하하하 작년에 일곱 번 척도 일곱 번? 하하하하 어 어 작년에 일곱 번 칠 사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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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제발 하느님 페어웨이만 있게 해주십시오 아유 무슨 소리야 와 맞긴 진짜 잘 맞았거든 잘 맞았어 한 번 더 정타 맞았어 아니 조금 찍 맞았어요 네 뒷당칭 뭐라구요 편집해라 . 어 샷. 아 조금 밀렸다. 나 뺏. 나 뺏. 127야드에 오르마이까지 132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? 와 탄도 예술이다 진짜 어 이게 아직 잔디가 좀 이런 그늘지인데 이런 데는 숨이 죽어 있잖아 어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어? 와아아아